3302님께서요. 이번 톰보이가 눈물 나는게 소연, 민니, 미연이야 원래 멋쟁이 언니들이었지만 송욱이 예슈아 표정이 진짜 미쳤거든요. 이제 언니댐 예아머 톰보이 하면서 치명표정 뿜뿜 해줄 수 있나요? 자 이거 그러면은 원래 멋쟁이셨던 민니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예아머 톰보이 아 뭐야? 아 치명적이다. 아 치명적이야. 왜? 한번 보자. 개취 개취. 우기 우기 보자 우기 보자 우기 보자 우기 하자. 일단 눈 더 풀려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턱을 들어야 돼. 턱을 들고. 일단 난 노래 불러줘라. 난 그냥 표면 막 이렇게. 네 시작. 예아비 톰보이 와우 라라스님께서요. 네. 민니야 신호등 태국어 버전 반응 엄청 뜨거운 거 알아요? 오우 한번만 더 불러주세요. 불러줘 불러줘. 이거 이무진씨 노래인가요? 맞아요. 오우 하나 둘 셋 아 진짜 좋아요. 혹시 톰보이 이번 신곡도 할 수 있어? 너무 어려워. 영어가 너무 많아서 좀 짧게 해. 턴보이 파트. 미라클 님께서요. 슈아가 이번 노래 속 멤버들 파트 성대모사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내 랩 해줘. 막 들어야 돼. 다 왔어요. 하나 둘 셋 넷 오! 엉뚱아 좀 읽어 안 돼? 안은 쓰려곤다 오늘.. 우리 아기들은 눈웃음 일명 햇살우cc실때 가장 이쁜거 알지? 각자 뽀짝한 눈웃음 한번씩 지어줘 라고 보내주셨어요. 이번엔 미니 하는 콜라 다 같이 해볼게요. 아이고 예쁘다. 자 소연씨 가볼게요 voter 소연이 좋아.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아아아 수아 씨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우기 씨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아아 가볼게요 음유 씨 하나 둘 셋 아직 못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어요? 연예인병 정도인거 같은데 아 그냥 한번더 한번더 하나 둘 셋 그렇지 알아서 진행을 잘 해주시네요